안녕하세요 나 혼자 한 달에 출연하게 된 신인 배우 신수정입니다. 안녕 오늘의 헤어딥은 최연석 헤이로커 모델로 발탁되신 신수정 혜연입니다.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얼굴이 되게 작으시다. 나 홀로는 신인 배우가 와요. 기왕팔사씨가 벌써 관심을 받는 거라서 이상한 기왕팔사씨입니다. 뭐야 뭐야 아 아 아 아 어? 오늘은 작은 리슨이네? 제가 아직 졸업을 안 해가지고 졸업반이어서 학교를 가야돼요. 같이 가실래요? 한국 수사원공사만 물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국민들도 물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걸 안 것 같아요. 물관리는 서사원법부터 시작해서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. 한국 수사원공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. 피디님 제가 부탁드린 것 좀 꼭 넣어주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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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